몬스터들이 문을 부수고 팬텀을 타고 날아오며 엔더 진주를 사용하고 TNT를 던지기도 하는 이곳은 몬스터들이 똑똑해진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드래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하셔도 좋으니 구독 안하고 보고 계셨던 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할 것! 오늘 할 것! 좀비가 똑똑한 야생 목표 드래곤 잡기 뭐... 네... 시작! 두카티! 시작! 두카티! 오늘은 이제 거실하게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예야야야야 도대체 왜 시작하지? 5초만에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버리는 거야? 또 내려 놓고 가자 가자 우리 할 일 하러 가자 레츠 기릿이... 자 일단은 사냥하기 전에 이빨을 숨겨야 돼 아 맞아 한영 까를들 두 번만 더 오케이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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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라는 걸까 데이터 오오오 야 나구야 오늘은 wegen 스피드론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한시간 컷을 내서 갈거야 도축도 가야 해 스폰 바로 옆에 용암풀이 있었어요 빨리 끝날 수 밖에 없어요 수박인데 수박 근데 이거 지금 초반은 그렇게 안 빡쎄 거야? 생각보다? 안 빡쎄때 깨야될 거 아니야 그래! 어! 근데 드래곤도 쎄지니? 아니 안 쎄져 내가 막대기 다 썼는데? 아 그래? 야! 레전드 마을! 레전드 마을! 레전드 마을! 옆에 벗나무 지형도 있어 한잔해 아이템 지가 들고 있는지 아 그래 야 잠깐만 좀비가 철 도끼 들고 따라온다 잠깐만 아이씨 야! 좀비가 활 쏜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야야야! 뭔 좀비가 화를 쏴요! 제끼야 그냥 니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차로 이렇게 와 여기 레전드 동굴 그니까 진짜 내 동굴 아이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준비를 좀 하고 동굴 내려가야 돼 그렇긴 해 보통 단단한 준비를 하면 안 돼 레전드 준비를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 마트 있는 거야! 우리 마트 있는 거야! 이런 거 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오! 야야! 마을 옆에 융암풀이 있는데요? 오! 옆에 융암풀이 있는데요? 오! 옆에 융암풀이 가야겠다 오! 야! 그냥 일로 와라! 일단은 이거 내려가는데 방패 하나면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진짜! 방패 들고 있는데 죽는 순간 그냥 봐봐 는 없어 이거 자러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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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잠깐! 좀비가 팬텀 타고 나한테 날라온다 잠깐만! 야! 잠깐! 잠깐! 아이! 이번에 플랫폼이 날라온다 팬텀기하고 불쌌다! 이거 아바타야? 아! 레전드 아바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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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야! 아니! 민재야! 굴어치지마! 어떡해! 아! 진짜! 시련하지 말라! 아! 진짜! 시련하지 마세요! 진짜! 야! 근데 자야되지 않을까? 자자! 그럼! 어! 빨리 자이씨! 빨리 자이씨! 아! 아! 나 지금 잠이 안와! 아! 잠이 안와? 아! 잠이 안와? 시련하지 말고 빨리! ㅋㅋㅋㅋㅋ 아! 아! 나 점점 일어나와갖고 잠이 안와! 아! 아니야! 시련하지 말고 빨리! 아! 싫어! 내가 내.. 나가야 되는데 아이! 자지마! 자지마! 아이! 자지마! 아이! 뭘! 자지마! 아이! X댌네! 아니! 왜 강우의 사무야? 아니! 그래! X댌네! 아니! 뭐! 아니! 앉아도! 야! 우리 마크 유튜버야! 뭐래! 아! 왜! 아! 어디! 저기 나 이거! 어!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가자! 오! 야! 바스티온인가? 아니네! 오! 바스티온은 아니고, 바사이트 델타 지형이거든! 현맘델타라고! 응 이래 이래다 다시 와볼래 이거 저기 보면 눈앙지영 있지 저기 가서 이 양동이로 19화 저기 뭐야 가르는 등등이로 만든다 양동이를 만든 다음에 지옥에서 낙폭을 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만들어보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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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의 천의 나 그게 없어, 너 철 있냐 근데 그거 없는데 너 철 있냐? 방패가 없어. 어 하나만 좀 주라 방패만 만들어가자 방패만 만들고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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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우릴 막을 순 없어 귀민아 무적이야 무적이야 그냥 칼칼 들고 있으면 어쩔건데 물가루 양둥이만 나오면 돼 어 물가루 양둥이 하나만 야 엔더메 하나있다 야 야 이 새끼 뭐야 누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파이팅 야 이 새끼 왜 꽃 아니 야 이 새끼 꽃을 왜 들고 있어 또 하하하하 둘 다 엔더메인데 하하하하 보관야들 오 나는 그 탬을 보기엔 아니 귀민아 다야건 뭐야 이거 아 그래? 어 왜 못믿겠나? 기다려봐 나 뭘 만들려고 했지 야 이 새끼 봐 하하하하 그럼 스테uciones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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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야야야야 스테레테 Maxim실황이이다 야 야야야야 아니 너가 Kanime 들어아اع 혹시 밖에 밤이니? 어 밤이야 너가 방패로 막아 먼저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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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okay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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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뭐야 잰거다 총 검색하면 돼 으 아하하하 왜 문 부숴져 있냐 애들어봐 Raymond 얘는 문 부시냐? 어 못 부시는데? 야! 여긴 지옥이야 상우야 웃지마 지옥이구나 자 얘들아 이거 아침이 되면 말해줘 나 지금 피 반칸 남았거든 근데 들고 있는게 많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귀민아 귀민아 이거 레전드 택틱을 짜자 이거 이 좀비들이 절대 뚫을 수 없는 반공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 그냥 딱 봐봐 딱 봐봐 나 이 뾰로롱 마법만 있으면 이 뾰로롱 마법만 있으면 이렇게 방어하면서 당겨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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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방고호를 지어봐 나 다 썼어 이 방고호만 있으면 구적이야 양동이 하나 줘봐 양동이 이게 이게 입구를 어떻게 만들어야되냐면 문은 부시잖아 좀비들이 문으로 2층으로 올라올 수 있어 어 어 그거 이게 낫지 않을까? 그 쇼트에서 했던거 양쪽으로 이렇게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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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부적이야 귀민아 이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 뾰로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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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티 파이팅 뚫뚫뚫 우와 야 이 빛had 놈 저는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왜 안 내줬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내줬어 그냥 하나 너 그냥 하나 이러고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장난이 이 게 아니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잠시만 야 이거 뭐야? 아니 펜터 아니 좀비 피그맨이 펜터 야 스킬에 종이 타면은 가까이 오지도 않아 멀리서 싸 그러니까 카이팅을 터져 일단 템만 챙겨서 복귀해야 돼 야야야야 동굴파면 안 돼? 아예 아 잠깐만 아니 나 많이 못 챙겨서 야 지옥 얘들아 좌 됐다 지옥이 보통지옥이 아니다 아니 그랬 כל거 같았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지옥이 아니 그러니까 종이피그맨이 갑자기 화가 나 그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야 이거 블레이즈가 됐구나 가능하나 아니 그러니까 블레이즈는 괜찮은데 블레이즈가 뭔데가 아니야 좀비 피그맨 문제임 좀비 피그맨이 문제임 근데 주민 다 죽었어요 그 엄청난 사태가 있었는데 죽었겠지 아무래도 아 좀 미리 미리 좀 가둬둘걸 그러면 주민자 칼려면 다른 말을 찾아야되나? 아 이거 귀민아 어? 단 한가지 방법이 있어 민재랑 상어가 양손 가득 철과 다이아몬드를 들고올때까지 기다리는거야 가득 들고 오면 다다니 어어어 야 잠깐만 얘네가 통자도 열냐? 어 다해 다해 이만해서 미친 놈들이네 이거 왜왜왜 아니 얘네가 상자여서 탬을 빼가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 새끼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음반 내놔 이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미친 놈들이네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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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을때 동굴에서 오래 파밍하는건 안돼 최대한 이제 파밍할만치만 파밍해가지고 빨리 제거야될거 같아 아 근데 스켈레톤이 보통 주먹이 아니에요 그니까 좀비 한 10마리 오는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 스켈레톤 한 마리가 어어 지금 올림픽 시즌이라고 얘가 양궁을 좀 치는데 야 잠깐만 트리퍼에 효과가 눌러지겠다 무슨 효과냐 이거 그렇지 트리퍼 아니 스켈레톤이 양손 가득 무기를 들고 근접공격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잡아 얘 오케이 됐어 아 이거 그냥 일단 민재랑 상호가 와서 철갑바들 좀 입으면은 한번 비벼볼만 할 듯? 안 돼 안 돼 내가 진짜 철을 그 내가 아빠 많지만 그 캐가지고 많이 캐야될거 같아 정말를 맞추자 일단 난 더 캐고 있긴해 지금 나 지금 더 캐고 있어 나 지금 더 캐고 있어 나 지금 스무개정도? 나도 저기 어 너희도 좀 파밍해야될거 같다 이거 동굴을 들어와 그냥 동굴이 맞는건데 그래 나 지금 지옥 대꼴하러 갈거야 이 새끼야 아 그냥 나쁘지 않긴 해요 빨리와 지금 지옥 대꼴해야지 뭔소리 하는거야 아니 조건에 저게 맞는거 파밍은 나랑 파밍하고 그냥 둘이 그냥 둘이 아니 지옥길을 이어 나랑 저번에 금이 그 지옥길일 때도 몇번을 죽었는지 알아? 그래 그냥 누워? 그냥 누운거야 어이씨 끔쳐 아니 크리퍼가 TST를 던지는데요 주머니에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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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무슨 못이야 도대체 하하하하 가자 이루야 가자 상자에 따라 템 좀 넣어놔 아 오케오케 이거 야 대꼴 준비물 잠깐만 대꼴 준비물 아 얘들아 얘들아 상자를 일단 망하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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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이건 괜찮아 어차피 여기 못들어와 얘네 가자 가자 방고를 지어놨어 어 아 기다려봐 일단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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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이 사마체만 지민 해야 제끼 제끼 제끓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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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확 preparễ 해빨리 따라와 오케이 좋아요 건실 라고 따라하고 있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 st shit all 다가자가자아 아니 엔더진주는 좀 와 ede 아이พatta가 봤어얘 지옥에 패텀呑 Sir 패텀을 타고 왔어 쟤 아이 기도라 봐 아니 김아 내가 맞아 이외게 김이나 빨리 빨리 참 iT 아니 잠깐만요 불타키만 어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아니 김윤아 어? 어떡할까 우리 으 ㅈ 된거지 일로 와봐 나무나 좀 캘까? 어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어 나무나 캐자 아니 근데 아니 될거라는데 어? 이루야 뒤에 봐봐 아니 될거라는데 여기 팬텀타고 날라와서 때리고 가 길을 잃을 수가 전혀 없는데요? 아니 진짜 벽이 심하게 느껴지네 아아 네더에서 방공 나쁘지 않은데? 해볼래? 아 이거 너가 먼저 들어가서 내 집 나무 좀 있거든? 너가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를 끌어 그럼 내가 빠르게 지운 문을 막을게 방공호를 딱 지울게 가자 가자 일단 와봐 일단 와봐 빠르게 막아 파이더맨 탔는데 뭐야 점프해서 때리는데 점프해서 때린다고? 그래? 왜? 야 잠깐만 야 진짜 뭐야 아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다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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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니 깨졌다니까? 가스 때문에? 아 됐다 잠깐만 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 몰라 길 잃으러 간다 나는 애들아 그 지옥에 어 금갑바가 유의미해? 아니 필요없어 아 안해봤는데 아니깐 있으면 나을 것 같긴 아 아 그거 의미가 없냐 그거 입을 바에 그냥 그 철갑바 철갑바 입고 다이아 철갑바 입고 어 아 아 아 아 뭐해 빨리 올라와 이 새끼 라이트 등을 협박하고 있잖아 지금 야 이거 봐봐 라이트 등을 협박한다 아 아 어 뭐야 부쳤네 야야야야야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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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들이 지금 그거 하는게 가장 기억이네 뭐 그 주민작 그래서 엔더진주 혼자 구워놓은 줄 뭐 블레이즈 뭐 이런거 아니 사실 철갑바 풀로는 가도 어림도 없을 것 같거든 다이아가 풀세트도 어림이 없어 맞아 그럴 것 같아 어 그러네 지금 내가 권실이고 전문이 안해 맞아 우리가 괜히 다이아캐로 내려온게 아니야 그러면은 아 근데 다른 마을을 찾아야 돼 지금 어차피 어 찾아 찾아서 실팜하고 그 주민작하고 너희가 주민작으로 맞출 수 있는 템들을 맞추고 있어 그럼 모험을 떠날게 난 그럼 레전드 권실하게 여태니 비워야겠다 규민이가 할게 없긴 해 근데 지금 아니 권실하게 해 뭐 마을 뭐 일을 좀 도와서 근데 나 실직했어 내 담당이 안 돼 안 돼 대꼴이 불가능해 대꼴이 불가능해 대꼴이 불가능해 이거 어 오우야 근데 앞에 레전드 동물인데 장난? 이거는 그냥 털어야겠네 다이아도 그냥 가자 와 다이아 개많아 하나 둘 셋 야 그럼 나 너 캔길로 따라갈게 야 근데 문제가 있어 다이아는 존나 많거든 몬스터도 존나 많을 것 같아 아 병아롭다 이게 마인크래프트지 유큰 트래블 더 월 아 아 아 아 아니 야 뭐 무언가를 타고 오르던 중 떨어지면 뭐야 지금 뭐야 저거는 저건 뭐야 나 저거 처음 봤는데 아 나도 나도 무슨 짓을 해야지 저게 터 아니 나 나 저런 데스미트 진짜 데스미트 진짜 데스미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셀면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건 저건 뭐 뭐 하다 죽었을끼나 뭐 안했어 텐텀이 나 끌고 올라갔어 우리가 지금 레전드 동굴에서 너희 다이아 장비까지 맞춰줘 어 저걸 아니 근데 지금 아니 그냥 인센트까지 생각해 그냥 어 인센트까지 생각해 아 이제 이정도 많이 보면 인센트까지 해야돼 아 아 하지말을까 나는 지금 자급자족이 어느정도 하고 있어 지금 허허허허허허 Ma 아 아니, 아... 몇 달러 바꿔달라 그래. 와, 성구야. 진짜 너무 재밌는 드립이었어. 아, 진짜 성구야. 바로 끊겨봐 드립에 혹시... 드립이신... 드립이신... 드립은 상튜브. 드립은 역시 상튜브. 상튜브는 어딨냐고요. 야,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아니, 야, 이거 뭐야? 야, 좀비가 산비창 쓰는데요? 일단 너네 이 방공호를 굉장히 부실하게 지어놨어, 지금. 아, 지금... 쩔쎄. 어,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야, 그럼 이거 높게 해서 천량 막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몬스 스포는 안 되게... 빛 잘 극복해보면 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지옥을 가면은... 과연... 아, 이거 그냥 뭐 있는지만 확인하고 옵시다, 이거 님들. 아, 이게 너머.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야, 이쪽에 그냥... 베이스 캠프 하나 잡고 용암... 그... 아니, 뭐야? 지옥... 문까지 하나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잖아. 야, 뽀뜨린 사! 뽀뜨린 사! 뽀뜨린 사!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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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필요가 없어, 만들 필요가 없어. 잘, 좋았어, 좋았어. 만들어서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다, 확인했다, 확인했다. 내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옥... 내가 용암프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어. 야, 뭔가 여기서 지옥 만들면 뭐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있네. 야, 야, 야. 어, 그거야? 오랜만에 한 컷 했다, 예. 건실이 얘기. 아, 오케이, 확인했다. 지옥자표 실으기? 아니야, 지옥자표 아니야, 이거. 그... 여기다가... 지옥자표로 적어나봐. 이게 너가 정상인이라면 지옥으로 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어어어, 상우야, 어. 지옥자표 의미가 없어. 아이, 아이, 상우야. 아이, 그... 내 말... 규민이랑 내 말 들어. 지금 아침일 때... 빠르게 지금 단봉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아, 우리 진짜... 충족한 야생 한 번 해보자. 우리가 다이아 찬득해서 갈게, 이루야. 기다려. 아, 그래, 규민이도 데려오자. 어어. 야, 팬텀, 팬텀, 팬텀.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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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지, 이 새끼야. 확인했다. 꼴이 존나 좋아, 이 개새끼. 어우, 존나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럴 줄 알고. 어우, 팬텀을 다 닦아놨구나. 이거 너 그 말 찾고, 책장 같은 것 좀 얻어볼 수 있잖아. 나 책, 어, 나 지금 책 계속 파밍하고 있긴 해. 어, 그래, 그래. 나오는 것들. 마을이다. 아아... 도왔어? 마을이다, 마을이다. 어, 마을 진짜 크다. 아, 근데 야, 가야가파 입으니까 몬스터들 데미지를 버틸 순 있다. 어. 우루루루 오는 거 아니면은... 맞아,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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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몬스터들이 존나 많다. 잠깐만. 아, 몬스터들이 좀 많거든? 좀 많이 많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님들. 자, 지금 아침일 때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신 다음에... 뭐, 이러면 알아서 오거든요. 아, 잠만. 아, 잠만. 오, 잠만. 아, 잠만. 죽으면 안 된다. 우리 템이 많다. 우리 잃을 게 많아, 지금. 아니, 크리퍼가 눈덩이도 번지지. 터지지. 못생겼지. 못생겼지. 없지. 없지, 눈새끼야. 다이아가빠 풀세트 하나 있는데 몇 개 필요하지? 자, 한 3, 4, 1. 잃에 12, 22. 22kg. 22kg 필요하고. 이게 로빙이야, 이 색꺄. 22kg. 누구야? 아니, 어딘지250. 나 지금 좀비랑 스켈레톤 크리퍼도 빡세인데 워드는 상상도 안간다 워드는 그거 뭐냐 팬텀 타고 날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바로 쇼츠 각이야 내가 봤을 때 그걸로 업로드 하나 해도 돼 멍청하다 멍청해 멍청한 자식 멀다니까 어? 어 됐다 어 됐다 와 든든하다 응 아 아니 정말 여기 마을이 있긴 해 아무리 봐도 망망대 밖에 없는데 그거 건너면 있어 포트리스 응 몰라 아무튼 인간의 흔적이 있어 어 상자 상자 만들어야 돼 그건 있지? 양조기 어 두개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챙겨가면 되겠지 요건 챙기자 너 누구나 나 갔다 올게 어디? 지옥 같이 먹을 거 구하고 와 그래 다 구하고 가자 이게 생선은 좀 이게 배고프리 발자국 야이 야이 집 탄다 방금고 반공고 반공고 왜 타 반공고 내 야 방금고 이거 난 양자붓게 아니 어떤 놈이 나무로 지었어 아 온도는 새X야 도대체 어 어우 아 둘로 바꿔 주사 빡빡 okay 아 또 불 아 왜 불 좀 나 왜 타는거야 이거 도대체 그거 맞아. 그거 돌로 만들어야 돼 이거 파리 좋은 돌 트위 맞아 맞아 타는 소재 싹 다 막아놨어 오케이 오 요기네 바로 요기네 잠깐만 요새 요새가 좀 야 얘네도 요새가 우리도 요새가 있어야 되겠지? 그냥 활로 운전 나도 활 갖고 왔거든 가볼까? 어 떨어졌다 막대 막대 아니 근데 그 먹고 오다가 몸소한테 괜히 아니 안전해 안전해 아마 그렇지 그렇지 야! 동동동동동동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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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 됐으 어 아래 내려간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미안 쏘리 쏘리 쏘리부로 쏘리부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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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 왕스 존나 미안한 왕스 레전드로 미안한데 야! 자, 떨어졌지 해야겠다 거기 있구나 아니, 점프를 뛰어나거든? 근데 스플레토닉스 스플레토닉스 어? 찾았다 찾았다 뭐야, 찾았다 블레이즈가 순간이동한다 아니, 79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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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즐겁습니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주님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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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새끼 잡아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나 지금 여섯 개 있어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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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я,에,에,에, 블록, 블록으로 뒤에 막아 블록으로 뒤에 막아, 블록으로 뒤에 막아 블록으로 뒤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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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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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펑, 맨 홑이 심지어 아, 애, 막아, 막아 막아, 막아봐 Sterb 해곽 왜 이리 블록, 야, 파타, 더 막아, 더 막아, 더 막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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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오케이. 가자. 됐어. 됐어. 민지아 길었네. 나 가는 길 몰라. 뭐야 이거. 깜짝 놀라서 바로 나갔다. 하하하하. 야야야. 야야야. 뭐야 이 새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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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니고. 뭘 들은거지. 안세가워 안세가워. 주님의. 아예. 진짜 그거야. 진짜 그거야. 아이. 친놈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택카이 택카이. 택카이 택카이. 문ose 있습니다. 헉헉헣헉헣. 엏헉헉허헉. 야야. 뀴엏허에으에. 아니 야 너의 의지를 이렇게 걱정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의 의지를 이렇게. 아악. 가고 있어. 너 도Б bean 챙기러 갈게. 터키지 마요. 우린 막대기 탔거 같은데? 지랄하지마. 야 얘가 안 먹어줬어 힘들어 아 저 아래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맞다 맞다 아래있어 됐어 됐어 먹고 난 던져 야 던지고 니가 어그를 끌고 있어 내가 템 다 먹었거든 다 먹은 거 확인했다 야 그 묻어도 묻어도 던져 그냥 죽어 먹고 그냥 갈게 니가 어그를 끌어놔야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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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됐어 됐어 내가 다시 어그로 끌어갈게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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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ε 네 진저씨는 이tar handles ela 왜 직업을 안 배닫지 읙 솜선아 어 미안해 아 미안해 x3 때려던건 아니었어 아 됐다 아이 꺼져 아 내구성 필요없어 임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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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선이 왜 타 으어어어어어어어 아 얘들아 얘들아 그 거기 한번 파견한명 와봐 보호포 책줄게 이리와 이리와 어? 너 어딨는데 어 야 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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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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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거 내가 줄게 기다려봐 야 귀민아 어 이거야 어? 어? 오케이 다시 갈게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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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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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파표 어? 몇 개 필요한다고? 나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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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봐 아 근데 도끼 어 아 근데 일단 일단 이루 일단 가 어 이루 갔다 와봐 일단 이루 다 다가 풀 때 맞추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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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봐 아니 나한테 와봐 가자 가자 네 이거 이걸 갖고 왔어요 이루한테 오오 모르모르모르모르몬 철이 없어 모르모르몬 나 철 20개밖에 없는데? 오케이 야 일단 가 그럼 일단 이동하자 일단 이동하자 야 귀만 어딨어 자자 오케이 뾰로롱뾰로롱 준비 완료 뾰로롱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영역전기 뭐냐 이거 레전드 드루이드 뭐야 이거 야 이거 드루이드 헬배가 와도 병 느끼고 도망간다 이거 야 예수 예수의 그 뭔지 알지 어 어 시작한 길에 생명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맞아? 몰라 다표 다표 아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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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여긴 맞네 맞네 아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야 민자 민자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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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타야 줘 어? 나 없는데 아 어? 어 민자 어 레전드 권실하게 파고 있어봐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도망간다 점검 고?.. 뭐야? 어 야 자야겠는데요? 슬슬 자야지 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보통 잘 되는게 아니야 자야 돼 자야 돼 나도 자고싶어 나도 자야 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저 금조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속고맞은다 아 속고맞은다 아 더 필요해 아 더 필요해 아 아 오케이 때려지네 이거? 으헤헤 으헤헤헤 가자 됐어 아 어디야 뭐야 어 아 이쪽에 오케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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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랬는데 세개 밖으로 떨어지면 그러면은 뭐 아 근데 어차피 아니 근데 어차피 일단 엔더 들어가 엔더 들어가면은 그냥 뭐 맨손으로 때려둘게 어 그렇긴 해 저 뭐야 저 헤엄치는 애 주시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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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화면감인가? 화면감인가? 야 엔더 야 엔더 야 야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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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찾았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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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워 어디아 어디어 advise 야 야 뭐야 뭔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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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동기 같은 거 쥐어져 있네 그럼 왜 시... 어우.. 이 시은새끼들 침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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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꽂아 와 가자 가자 패스트 카티 와 패스트 카티 주읍 주읍 패스트 카티 상아, 상아 너한테 화 존나, 너한테 화 존나 낫다. 어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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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 노, 노, 앵그리, 브로, 노, 앵그리, 브로, 노, 앵그리, 브로. 이거는 팁이 그냥 어느 한 군데 올라가 있는 다음에 거기서 깨는 게 좀... 그게 나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좀 활을 잘 쏴, 지금. 어, 그런 것 같다. 어! 활 좀 좋았다. 아, 좀 많이, 많이, 많이 없었어, 내가. 어, 그런 것 같다. 엔더맨이 엔더진주 던지는 건 뭐예요, 지금. 야, 이제 골 때리네, 진짜. 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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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니, 펜토비 왜 생겨, 엔더맨이. 아니, 즉시 내리지. 야, 씨. 오, 그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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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야, 성원, 신비 왔다. 어, 신비 왔다. 아니야, 나 템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아, 깼 네, 이놈이. 네비들. 야, 이 정도 됐다. 하나, 하나, 하나 나왔다, 저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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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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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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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뻑뻑뻑뻑뻑뻑. 오, 이 템 뭐야, 이거. 아! 으악 닙혀 안보인다 난이도 못먹는게 날카로운 느낌 날카로운 거 맞추고 올거야 아 팍 마하반냐바람 하하하하 아 진짜 민지야 너가 우리 희망이야 아 기다려 나 지금 엔더 맨 지금 5대1 중이야 기다려봐 얘들아 아 기다려 나 지금 엔더 맨 지금 5대1 중이야 기다려봐 얘들아 아 지금 엔더 맨 지금 5대1 중이야 아 지금 엔더 맨 지금 5대1 중이야 아 잠깐만 우리 진짜 못했어 진짜로 내가 이거 종량으로 갈게 야 이거 하나씩 다 캐고 올라가야 되냐? 아 뒤에 캐고 있어 내가 왔어 얘들아 뒤를 봐 에이 여기 여기 쌓아줘야 돼 왔군요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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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용사님 나 이거 들고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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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 씨발 너는 손에 좀 둘나 볼래? 진짜 ㅈ같네 화가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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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템만 어느정도 먹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 맞아 너무 좀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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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헐 돌 깼어 다 깼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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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남았어 야 이 새끼 뭐야 뱉어? 어 그 잡았어 야 다 깬 거야? 아 저기 하나 남았네 슛? 어딨어? 아 기다려 기다려 뭔 일이야 이거 기다려봐 내가 깰게 이대로 조금만 기다려 잠시만 어디 남았는데 아 잠깐만 야야야 여기 바로 앞에 오른쪽 위에 야 엔더맨이 삼지창 던진다 그래 엔더맨 삼지창 던진다고 야 됐어 아 됐어 됐어 나 디란드 기란드 나 지금 파워 앞에 딱 받는다 디란드 기란드 어 오케이 오케이 엔드 드래곤만 지포로는 나 진짜로 precipice 어 그래 그래 CG풍 다 폈 Ahí ennrannnx2 아 엔더맨 너 시집아 손에좀 죽는다 별래 안되겠다 mic 나도 해야rals 아pol instinct 나도 해야겠다 너 있어? 여기다 하지마 여기 있다 아아악 아아악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잠깐만 안된다 안된다 나 화단이 4발밖에 없어 지금 P1인데? P1인데? P1이야 P1야 계속 sir 잡 Okay 물 물 일단 그 다음에 아니야 더있자 더있다 더있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흠이 definit다 진짜 다 파일 님들은 안되겠다 두리야 맞아 두리야 맞아 소리도 촌나봐야겠지